지수 디자이너의 미용실 이름을 저희가 조금 지어보고 있는데요. 특징이 젊은 연령층이 많은 혁신 도시라고 합니다. 9942님 지방이지만 신세대머리 줄여서 지방신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야? 9942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았다. 명품에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좋네요. 9921 불쾌지수 제로 좀 애매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88님 혁신 도시이니 혁명적으로 머리하라 이거는 너무 북한 느낌으로 간 거 아닌가? 그래도 재미있었으니까 왜 이거 북한에서 이렇게 뉴스하잖아요. 이건 짱구라고요? 혁명적으로 머리하라 이것도 짱구예요? 지금 짱구에 물들었나 봐. 하루 종일 연습해서 그래요. 이분께 우선 유산교 센트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님 JS이노베이션 지수 플러스 혁신 도시이 점점점 혁신 점점점 이분도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께는 저희가 좀 힘내시라고 비타민 음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10님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 야 이거 미련이 좀 남아 보이고 바로바로 들어온다. 910님 유산교 세트 보내드립니다. 백영미님 예쁜 지수 한도 초과 이거는 저의 그 재미지수를 초과하기엔 조금 모자랗네요. 죄송합니다. 유블린님 볼륨 죽지안지수 이게 뭐냐 유블린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영길님 뭐라이어 캐리 뭐야 갑자기 아 머리이어 캐리구나 배영길님 머리이어 캐리 오 잠깐만 머리이어 캐리 머리이어 캐리 머리이어 캐리 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인성님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에서 헤어질 결심 아 유산균 세트 대신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5167님 스트리트 미용실 파이터 스미파 오늘 첫 번째 사연도 그렇고 두 번째 사연도 그렇고 약간 이제 슈퍼 다시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 꽂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스미파 아까 앞에서 선물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아 그럼 똑같이 가야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10님 혁수 혁신적으로 바꿔드릴게요. 지수가 혁수 넘어갈게요. 522 하나님 지금 수려하게 와 이거 좋다. 제가 수려라는 이름을 되게 그 이름이란다 수려라는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522 하나님은 재미는 조금 없지만은 너무나도 내 마음을 울렸어. 522 하나님 유산균 세트 보내드립니다. 안지커님 헤어지수 말자. 파마하는 게 말아야 되니까 헤어지수 말자. 유산균 세트 보내드립니다.